어? 기다려 기다려 저기 삼색이도 올라온다 응? 삼색아 일로고 올라와 일로고 올라와 점순아 밥먹어 밥먹어 길순이 눈치를 본다꼬 길순이 눈치 본다꼬 똘똘이 쪼매 먹더만은 길순이 눈치 보고 감나무 민데 가서 또 뭐 먹으려고 아... 똘똘이 저거 길순이 눈치를 많이 보네 길순아 니가 와 저 저 저 똘똘이도 쫓아내고 삼색에서 눈치 본다 니 눈치 아이고야 하... 사랑이도 감나무 밑에서 맨날 눈치 보고 꼴뚜바리로 뭉는다 응? 그래서 사랑이는 이 삼에서 안 올라온다 아이가 응? 막 갑자기 왜 길순이 네 눈치를 많이 보노 응? 이상하네 똘똘이도 그렇고 똘쓰이도 그렇고 1파트로 점수해 왔는데 2파트로 또 수해 와가지고 귀순이 눈치 보고 응? 감나무 밑에서 먹으려고 내려갔다 응? 벌떠리는 조금 먹다가 응? 니가 쫓는 바라며 아이고 우리 삼색이는 저 봐라 눈치 본다꼬 봐라 응? 행보기가 안 보이네 반가우면 반갑다고 쫓아오는데 보기가 안 보여 응? 아줌마 또 저 저 저 저 겜이 안달라 되면 그릇 저거 쿠팡에서 또 주문했어 응? 그릇이 또 두 세트 주문해 놨어 응? 삼색아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아이고 아이고 눈치 본다고 우리 삼색이 요즘 눈치 본다고 우리 삼색이가 요새 눈치를 엄청 많이 보네 저 기수이 저기요 저 기수이 저기요 이제요 다 쫓다니네 행복이가 없은 게네 기수이가 이제 아들 먹는 걸 갖다가 눈치를 엄청 주네 먹어 어서 함색이 얼른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줌마 물도 떼다기 해갖고 들고 온다 아이가 닭가슴사한테 떼시게 해갖고 들고 오잖아 응? 얼른 먹어 점수이 오늘 점수이 일파트로 응? 왔네 물하고 먹어 먹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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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떠리 아이고 귀여운데 이 새끼들 으음 점수 점수 응? 네 한번에 gone? 예 아니? 먹었나 토슨아 먹보 삼색이 길슨이 똘똘이 어이 행복이 온다 아줌마가 기다리는 보람이 있다 길슨아 행복이가 왔다 행복이가 행복아 사랑이 거 뺏떨어 먹지 마라 아 또 먹보고 간다 사랑이 먹거라 나나치 먹어 어서 사랑아 먹어 불쌍한 우리 사랑이 눈치꼬대이다 우리 사랑이가 행복아 뺏떨어 먹지 마라 행복아 아 이런 먹보이 땜에 사랑이가 밥 먹다가 또 쫙 위로 쫓겠다 쫓겠다 쫓겨났다 아 아줌마가 끝까지 먹여야 되겠다 행복아 쟤는 낯선 길랑이 뚜껍이 같이 생겨서 제가 뚜껍이라고 부릅니다 아 제가 지금 막 사랑이 쫓겨가면서 밥 먹는데 진땀이 팍팍 나네 뚜껍아 많이 먹었나 놀아라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